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휴일 아침부터 영상이 올라와서 저도 놀라셨나요? 저도 아침부터 그냥 할거 없어서 이렇게 영상 하나 찍어봤어요 원래는 광고배너가 있어야 할 위치에 새로운 사진을 넣어봤는데 별다른건 아니고 그냥 무한에게나 랭커방, 톡방이 있는데 고기에 있는 아침부터 올라오는 그 광장본 말 하나 넣어놨습니다 하루의 시작인 하드모드 합시다 아침부터 하드모드라 너무 힘드네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은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찍은 영상인데 아 일어나자마자 찍은건 아니고 일어나고 무슨 눈때미 피우다가 할거 없어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뭔가 영상을 찍었는데 편집은 해서 올려야될 것 같고 편집은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녹음하면서 말하고 자막 씌우고 있는데 모르겠네 편집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상대회에서 미리 스포를 하자면 전 이제 떨어져 죽습니다 발이 헛되겠나봐요 아침이라 그런가 일단 그래서 보아를 썼으니 신기록은 못찍겠네요 일 아니 근데 편집하면서 느끼는건데 나 왜이렇게 녹음을 끊어서 말하지? 정상인가? 아닌가? 진짜 아침이라서 이런건가? 왜지? 왜? 아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싶은 말은 아침의 시작을 하드모드로 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랭커에 들어가고 싶다면 하드모드로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 실력도 많이 늘어나고 되게 좋습니다 정신도 맑게 깨어서요 손도 잘 풀릴거고 음 좋은게 맞네요 물론 모든 무게 랭커들이 시작을 하드모드로 하는건 아니지만 하드모드로 하면 좋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냥 추천드립니다 안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아니어도 랭커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지금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는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만든 이유도 그냥 시작을 하드모드로 하는걸 추천드리려고 그렇게 만들었구요 다행히 제가 목표로 잡았던 이 창작은 넘겼습니다 그런거도 전 이만 가볼게요 힐바 아아아 맞다맞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진짜 힐바 제발 감 허벅 창작